돈은 받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구딱 들어가서 말씀도 못 듣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기죠. 원래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즉석으로 주제를 드리잖아요. 거의 즉석으로 주제를 드리는데 이번만큼은 유튜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사기! 특히 사기 굿 정말 열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 기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되셨나? 오셨는데 보니까 굿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했죠. 이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굿이 안 됐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굿이 안 됐다고 그랬더니 한지도 한 2주도 안 됐다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얼마 주셨어요? 이랬어요. 1500이래요. 굿 비용만. 근데 제가 딱 이랬어요. 굿이 2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절대 굿을 그렇게 못 하거든요. 된 게 없는 거예요. 2, 3시간 동안 절대 못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모르겠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왜 그 다음에 또 북적스러워요? 그랬더니 바로 또 굿을 상을 차리더래요. 조금 내리고 뭘 올리고 그리고 굿은 거리마다 공수글을 받아요. 예를 들어 산천거리야 그러면 산에 문제 있었거나 산에서 공수가 나오고 뭐 칠성거리다 그러면 칠성거리에서도 공수가 나오고 뭘 어떻게 해주마?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라까지 다 거리거리마다 나와요. 빨리 돌아간다고 해도 거기마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돈은 받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굿땅 들어가서 말씀도 못 듣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알고 계세요. 굿은 2, 3시간 만에 할 수도 없고요. 일반적인 우리 집 굿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굿이든 4, 5시간만 해도 끝날 수가 없고요. 굿을 얼마 주고 했어야 3, 400 굿 못 해요. 왜냐면요. 치성은 들어가서 몇백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작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치성이지만 비용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삼신치성, 애기 갖는 거 이런 건 딱 공수로 나와서 굿으로 들어갈지 치성 들어갈지 이러지만 치성하고 굿은 분명하게 달라요. 근데 굿을 들어가면 3, 400 이 안에서 굿을 절대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시너머니나 형제 누구라도 들어가야 되고 혼자 한다고 해도 징 들어가지 장구 들어가지 당도 빌려야지 내지도 사야지 모두 해야지 음식 차리는 비용만 해도 사실 저는 돈 빼기 넘어가요. 차리는 게. 많이 들어가는 굿이라 그래서 이분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걸 부적하겠다는데 부적을 해주면 안 되는 분이고 굿으로 가야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넘어갈 거 같아. 그러면 저는 사실 농지 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불고 준비를 하십시다라고 해서 준비를 시켜요. 차라리. 그런 거는 직접 와서 상담을 해보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데 제가 이건 어려운데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진실되고 진짜 간절한 분이면 힘드시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비례드릴 저랑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잡아드리고 일을 일단 풀어내고 뭘 해야 되는 분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굿을 해야 되는데 치성으로는 덕을 못 본다 그러면 안 해줘요. 차라리 봉지 때 꺾거나 뭐를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중간 잡아드리면 준비를 시키지.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드 긁는 거. 아 맞아요. 구 끝나고요. 다시 더 내면 되지. 예전 하던 방식대로 저는 그대로라서 가지고들 오시고 외국에 있는 경우 아니면 왜냐 올리고 여기서부터 다 해서 추건부터 같이 시키면서 시작이 굳이 돼요. 날짜가 뒤라도. 그래서 그때부터도 너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의심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일부분, 백분 중에 한두 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의심을 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서 우니까 그때 한 그런 주가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울고 가는 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안아줄지 뭐 어떡해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